형 스타일을 만들었어요. 매콤하게, 스비치. 야, 매콤, 새콤, 달콤. 이거 매콤스, 새콤스, 달콤스. 우와. 아까 우리 자극적인 게 땡겼잖아요. 한 입만. 이런 걸 먹어야 돼. 매콤새콤. 매콤새콤. 난 이게 인기가 있을 줄 알았어. 야, 맛이 진짜 묘하다, 이거. 이것도 먹어야 돼. 매콤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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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형님 설레하셔. 이거 형님 먹다니 형님 설레하셔. 의심하다가 와, 이거 지금 지금. 안 비루지요, 이거 진짜. 비루지 않고 매콤하고 달콤하고. 새콤하고. 야, 파인애플하고 고추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우와. 잘 어울린다. 신맛, 매운맛이 같이 느껴지는데 색다로워요. 그 요리는 이거 언젠가 다시 해서 먹어도 되게 좋겠다 싶은 정도. 그래서 8점 드립니다. 와, 이거는 진짜 팔아도 되겠다. 와. 이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이거 레시피 진짜 대박이야. 이렇게 들고 이렇게. 여러분, 저거 드셔보세요. 보셨어요? 참도구? 참도구. 100% 참치. 닭가슴살 맞히세요. 참도구. 어, 핫도그처럼. 어, 핫도그처럼. 우와. 어, 안에는 안 익었네? 그렇게 많이 익었어. 처음 봤어요. 처음 봤다고? 파인애플 되게 맛있네. 지금 봤으면 되지 뭐. 진짜 맛있지. 어제 우리 먹은 파인애플 진짜 맛없었잖아. 딱 한 번만. 심줄, 심줄. 음. 우와. 참도구. 우와. 어때? 우와. 이게 불맛이 겉에 싹 비어있으니까. 우와. 참도구, 참도구.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러워. 이렇게 너무 맛있다. 이게 나뉘어지는 게.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치를 이렇게 먹어봐. 우와. 맛있어. 우와. 음, 맛있지? 그 맛이 반마디로 표현하기 애매해. 매운데 맛있네. 어우, 태어나서 내가 회를 제일 많이 먹어. 또따 Jeong. 슬픔으로 첫번쇼.